Q. 나의 정사적인 학교 생활한 사람이 희승이 형밖에 없어가지고 희승이 형이란 게 아니고 너 뭐 했어? Q. 나의 방식을 준비해 줘 너 그래서? Q. 나의 방식을 준비해 줘 내 방식을 받아줘 아, 야! 사랑은 마치.. 아, 모르겠다 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담았으니까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더 해야 되나요? 어우 방금 너무 오글거려서 진짜 손발이 얼어버릴 뻔했어요 내가 교실로 가려고 했는데 너 혹시 사잔 좋아해? 아무한테 주고 싶지 않아 제이형 제이형이 사탕이랑 잘 어울려고요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맞다 일단 저기 오다 주웠다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셀리 형 단 거를 좋아하는 멤버가 저밖에 없는데 제이형이 파라독스 때 사탕 한 번 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그 이미지가 저한테 딱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한 방에 물고 파독 뮤비 한 번 더 제안해달라고 제이형한테 좋습니다 굿 왼쪽에서 정교재인 거 아니면 꽃 꽃 따뚱 뿅 오다 주웠는데 이리 오다 주웠는데 오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같아요 약간 킁 킁 킁 킁 킁 오케이! 좋아! 잘한다! 좋아, 좋아! 퇴근! 수고하십니까! 퇴근! 퇴즈 잘 좋으세요! 정숙, 정숙! 오, 뭐야? 정숙쌤이다!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버야, 효자선! 아, 이게 담임쌤. 아, 이럴 거면 내 안경 가져올 걸. 제 안경이 있긴 한데. 이게 나을까요, 이게 나을까요?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선생님! 정숙, 정숙! 오, 뭐야? 정숙쌤이다! 연기가 좀 어려웠지만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. 서해를 한 4번의 시도 끝에 그나마 좀 괜찮게 썼는데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. 제가 갖고 있는 장비랑 좀 달라가지고. 제가 이제 서해부의 담당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제가 서해를 잘해요. 우와! 너의 운명을 까지밖에 못 쓰겠는데? 너무 쬐끔해서. 그럼 너의 운명을로 합시다. 너의 운명을. 아, 이거 너무 못 써서 한 번만 다시 쓸게요. 아, 너무 어렵네. 아, 선생님 다 쓰면 말해주세요. 인정. 아, 형. 망했는데요? 그럼 망했어로 하는 것 같아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아니, 성운이 원래 할 일을 안 해도 돼. 맞아. 좀 긴 걸로 하지. 됐다.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. 너의 운명을 믿어라. 너의 운멍을 믿어라? 운멍! 운멍이라 운멍! 이거 무슨 변신의 방이야? 결제를 바랍니다. 돈 써야 돼요? 농담이에요, 농담. 오케이. 다행이다. 체크. 차렷! 열정 샷! 열정 샷! 열정 샷 개뿔도 안 하자, 지금 반찬 뭐 하는 거야? 아니, 제가 열둥 샷 말고 열둥 샷 왜 애교부러요, 선생님. 열둥 샷. 선생님 손가락 이거 눈알에 넣어주세요. 예! 근데 이거 내가 듣기 싫은데? 오잉크 후 고백하기. 그래서 상 받으러 왔습니다. 하라고, 인마. 고백! 정답! 선생님 고백의 애교맨스 살리기! 자, 저거 끝났고. 그리고 너, 이거 너 화장실 가고 싶어. 내가 아까부터 보였어. Kendra 좀 갔다 와! 오케이. 오와! 겁나 깔끔하다. 기분 너무 좋던데? 나는 여기다. 오, 뭐야? 다이언맨. 브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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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뭇 은헨...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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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 눈! 오이! 이거 찍어! 오늘 올려도 돼요? 스포로? 오늘 그 컨셉이 재밌을 것 같아 잘 가르치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수업 선생님 반이 있어? 진짜 선생님 같아 지금 진짜 선생님 같아 여기 고무실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패드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? 앞에 볼륨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뭐야 변체 촬영하기 못 주무셨나? 이거 이거예요 본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안개가 꼈어요 머리 한 거야? 아 아 호그와트니까 이게 낫나 아 이거 아니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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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보리 이게 뭐지? 어 이게 뭐야 어? 진짜 모르겠는데 다시 정화야 정화야 먹을 거 같아요 콩나물 상어 상어 아 뭐야 뭐해 아 뭐해 야! 제 기준에서 비슷했던 사람만 이거 참 다 됐어요 오케이 어 눈 두 개랑 이거 아니 봐봐 봐봐 우리까지는 비슷했어 눈 두 개랑 이거 있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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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형 귀윗병이 끝판왕 저거 진짜 데스노츠 왜 이거를 나한테 온다고? 이 박정선은? 나 뭐 하는 거야? 어? 아 여기로 가야 돼요? 일단 수업 중에 음식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음식 먹는 사람 있다? 그럼 바로 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명은 내가 말했던 거 하나 맞추면 밥 사줄게 비싼 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 메이베다? 예 땡 너의 운명을 믿어라 뭐해 더 나가 인생이 더 쓰다 뭐보다? 저거보다 고3차보다 인생이 더 쓰다 그냥 네가 하는 얘기 안 하고 바람이 안 불 때 뭘 하라 했어? 앞으로 갈아 돌아다 손을 들어라 화이팅! 바람은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정답 비싼 거라고 비싼 거라고 하나요?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? 네 체크성 문제 알아요 살짝 좀 까오고 있어야 해요 멋이 있어야 돼. 근데 저는 없어요. 하지만 노력해볼게. 저요? 아, 미술생도 온 거 좀 깐지 말고. 널 좋아해. 근데 은근 좀 기가, 기술과정. 공부하는 건 재미가 없는데 기가에서 배우는 건 좀 재미있었어. 전 구역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. 현 시간 부로 이 구역은 제 겁니다. 저 생각보다 잘 춰요. 가끔 애들이 배드민턴 할 때가 있어요. 그 시기가 있어요, 갑자기. 그럴 때 몇 번 춰보고 그랬으면 아! 네, 그렇습니다.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. 거기! 어, 네트 있네. 저기 네트 있잖아요. 아, 대만 있고, 네트가 어딨지? 아니, 네트 여기 있어. 난 할 수 있어. 탈출 난. 제이가 발견했어요. 근데 있긴 해요. 금방 해, 금방 해. 삐뽀, 삐뽀. 만능 엔터테이너 제이. 멀리뛰기 어때, 멀리뛰기? 야, 멀리뛰기 대회로 하자. 멀리뛰기 한 번 해볼래, 자. 3미터라고 어떻게 뛰냐? 가벼운데? 2미터 20. 이거 제대로 뛰면 더 뛰겠는데? 나 한번 해봐야겠다. 오! 5cm 늘었다. 어? 나 왜 이렇게 못 뛰지? 하하하하. 몇이셨어? 230? 아, 힘들어. 아, 이게 한 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. 저희 승부가 원이었는데. 이 방향이 맞나?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카메라 앵글? 야, 빨리빨리야, 빨리빨리.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. 이거 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텐데. 네, 반대인 것 같은데. 이게. 했다,했다. 아,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좋다! 오, 뭐야. 봤지? 종생! 역시 종생. 좋아. 너야! 나이스. 나이스. 너 너! 좋아요. 이번 tolerance! 팀워크. 어? 팀 Who? 팀워크 야, FC N applying 우린 지금 바다 말하는 facts 아, 저거 뭔가怎么样 갔다! 마지막! 진짜 마지막 컴온 왔다! 이거 마지막! 어려웠네, 볼. 진짜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. 오왔다, 구웠다. 와! 아 농구공 없어요? 농구공? 으에엣. 응예! 응예 농구공? 비즈여! 오케이! 바람처럼 수저가늘 이건 느꼈다. 아, 깔끔. 안녕 난 과학생이야 너네 오늘 잘못 걸렸어 나한테 너네 졸업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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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여러분 성적표 나왔어요 과연 난 몇 점일까? 기 엄마한테 혼나겠다 일단 꼴찌는 아니다 어? 꼴찌 있다 꼴찌 있다 제이크 씨 더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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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엄마가 왜 이렇게 못했냐고 하면은 제이크가 더 맺었다고 얘기해야겠다 왜 거기 있어? 얼른 내려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수호 수호 화이팅 컴백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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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맥 동 나이스! 헛탈기! 아까 엔진문도 이런 시점이었겠구나. 왜 이렇게 오늘 애기 같냐? 응이! 어... 멤버들! 아 그게! 멤버들! 올해 이제 시작하는데 하는 일도 많았고 다들 힘들었겠지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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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차! 승차! 자유!